안녕하세요 문티비스쿠바 입니다 오늘은 며칠전에 더일에 가서 마크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3분정도 만들었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분 다큐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비에 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알을 지키고 있는 고비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